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이슈들과 쟁점들이 있는데요. 영유와 보육 재정 관련된 논의도 상당히 뜨겁고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유와 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소 좀 대란이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상보육과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각 지자체 또 정부의 입장들 보면서 오늘 비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셔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서울시나 지자체에 보육비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책임연구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면에 무상보육비를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세요.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전망재정센터 최성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대상 인원에게 전체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되지 않았습니까? 단계적으로 확대가 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0세부터 5세죠. 전 연령에 해당이 됐는데 그 무상보육과 관련된 그 과정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은 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해부터 그 무상보육에 관한 그 감로늘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안과 국회와 이렇게 좀 충돌하는 면도 있고 했었는데 그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제 무상보육료 지원하고 양육수당이 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까지인가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만 0, 5세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다가 2012년에 들어서는 이제 작년부터죠. 만 2세 영유아부터 전소득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아에 대해서도 이제 무상보육이 전소득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부터 만 0에서 5세아 전체에 대해서 전소득계층에 대해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만 0, 2세 영유아를 둔 차상위 이하 가구 그러니까 소득분위로 치면은 약 15%에 대해서만 지급했다가 2013년 3월 올해부터 만 0, 5세를 둔 전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무상보육료는 두 가지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인데 보육료는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양육수당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각 가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 입장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약은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다 해놓고 정작 상당수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김홍환 위원님, 서울시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인 생각인가요? 서울시가 올해 방금 말씀하신 보육료와 양육수당 두 가지 다 하기 위해서는 1조 6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서울시 부담이 7,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비 부담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지방과 달리 서울은 국비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전체 1조 600억 가운데. 현재 서울시가... 앞서 8천억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서울시 입장은 작년 예산 증액 과정이 정부가 증액을 했었고요. 2010년 예산에 비해서 2013년 예산을 만들 때 정부가 지방비를 약 7천억 정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또 7천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비에 대해서. 그러면서 5천... 그러면서 5,607억은 국회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특별교육세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서울시목이 1,355억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1,350억을 일단 주고 그리고 또 2013년 예산 국회 증액분과 정부가 증액했던 이 두 개를 합치면 2,700억 정도가 좀 부족하다. 이것도 같이 좀 지원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3,70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군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예산을 추가적으로 짜긴 짰는데요. 5,607억 원. 그 금액으로 지자체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서울시는 3,700억 가량을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최성원 센터장님. 서울시나 지자체 요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고 서울시는 3,700억 가량이 필요하다.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나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국고 보조율로 보면 이러한 것이 발생한 이유가 국고 보조율이 서울이 기준 보조율이 20%이고 나머지는 50%이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면 현재 룰대로 배분을 하다 보면 서울시에 작게 배분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총량적으로 볼 때는 국가가 결코 작게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2013년의 경우에 국회 보육 예산 증액분이 국비가 6,897억 원이고 지방비가 7,02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3,922억 원인데 그중 지방비 7,025억 원 가운데서 5,607억 원은 다시 국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목적으로 보면 국가가 부담하는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1조 2,504억 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약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90%를 지금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만을 부담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 그리고 국고 보조율이 낮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 어린이들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본인 예산이 크다는 점, 그래서 정치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듣고 바로바로 머리에서 계산은 잘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보유계산을 정부가 20%만 지원을 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을 합니다. 여타 지역은 지금 50%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 지원 금액들을 합산해보면 최성은 센터장님은 정부에서 한 90%가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또 좀 다르겠죠. 그런데 김홍환 위원님, 지자체 입장들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입장들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것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나, 서울시나 지자체의 정치권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선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년에 전반적인 경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정부가 한 6,500억 정도를 12월 31일에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 과정이라는 게 8월, 지방 같은 경우는 8월부터 가는데 마지막 날 해서 추경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용야보육권이 문제가 됐었죠. 그 과정에서 작년 9월에 당시 총리께서 보육체계 개편을 하더라도 지방비 수준을 올리지 않겠다. 9월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국회에는 바로 작년 10월 11일 날 보건복지위원장께서 30% 국비비율을 현행 5대5에서 7대3으로, 8대2로 하는, 그러니까 국비비율을 30% 올리는 안을 또 내셨죠. 그리고 11월 19일 날 당시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가동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결의문 채택 내용에 국가 부담을 70%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 과정 중에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여러분들께서 국가의 책임, 용야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재정 부담을 국가가 하겠다라는 뉘앙스에 발언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방 입장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 인상하는 보육법 개정안이 11월 19일 날 통과돼서 법사위에 이송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국회가 이제 12월 예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지방은 2012년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색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용야와 양육수단까지 합쳐지면서 갑자기 또 국회에 또 증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소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 문제, 억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최성은 센터장님은 조세연구원에서 장기 재정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약속은 생색은 정부가 다 해놓고 이런 양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복지 사업이 사실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복지 사업 87%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을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그걸 시행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국가가 떠넘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보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업들을 사실은 중앙이 정책적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면 북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연방정부 형태의 국가들처럼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사업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재원까지 다 분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지방과 중앙이 합리적으로 분담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의 구조화에서는 이게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고보조 사업을 주고 꼬리표를 붙여서 주고 지방이 거기에 매칭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성 사업은 국가적인 책무의 그런 성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이 조금 높은 거고요. 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적인 특색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회의 국고보조율이 공공부조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국가가 그거를 떠넘겼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골깊은 갈등 같은데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항상 지방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올 데가 있기 때문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덜 편성하고 좀 기다리려고 하는 계속 보조금을 따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지방에서는 국가가 사업을 정책을 계획할 때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저질러놓고 본다는 그런 어떤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인기를 얻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표를 생각하니까 쉽게 쉽게 얘기하고 결정은 또 생각보다 쉽게 본복이 되는데 이걸 실행해야 되는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신뢰의 문제나 실질적인 예산의 문제들을 닥치는 겁니다. 자 무상 보육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오늘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쟁점은 이제 영의화 보육법 개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영의화 보육법 개정안 지금 발의된 것이 국회에 통과되면 다소 좀 숨통을 틀 수 있었다는 거고요.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빨리 법안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6월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개정안 내용이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김 의원님이 잠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은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현재 5대 5, 서울은 2대 8인데 각각 20%씩 인상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가 부담을 7, 70% 높이고 70%대 30% 서울은 40%대 60%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고요. 임시 국회가 끝났습니다. 9월 지금 다시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상 보육비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영유아 보육사업 외산이 올해 7조 천억 사업입니다. 7조 천억 사업인데 정부 사업 단일 사업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20%로 올리겠다. 국비 부담 20%로 올리겠다면 간단하게 2, 7에 14에서 1조 4천억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지방은 1조 4천억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참 공교롭게 맞는 것이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의 차액이 약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20% 올리면 그동안 총리께서 2011년 예산 기준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지 않겠다고 한 그런 약속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다소 회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입니까? 아니면 여야 간에 쟁점이 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스토리가 약간 긴데요. 스토리라고 표현해서 서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 보육 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고 보조사업이 딱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시행령의 보존관리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지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개별법률에 넣게 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제약요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별법률에 보조를 명시하는 것에 아마 부담을 더 많이 입지 않느냐. 그것도 좀 공무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최성은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무상 보육 말고도 정부에서 복지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관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게 시행령에만 박아놔도 사실은 그게 큰 무리가 없는 것이고 그걸 법령까지 사실은 개정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지방 부담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국가 재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 사실은 보조금 체계를 전부 다 사실은 큰 틀에서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유아 보육료 하나만을 손대가지고는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은 보육이 무상 보육 대란이 일어났지만 향후에 기초연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점점 지자체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거를 교부세하고 전체 교부세, 지방세 그리고 보조금 이 틀에서 사실은 다시 재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과도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 사실은 급선무이고 그 이후에 보조율은 전반적으로 국고사업을 전부 다 한번 다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로 논하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해는 갑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만 상위법으로 법률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당장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예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게 지금 최센터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100번 동의하고 저도 늘 다들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물론 방향성은 저희하고 다르겠지만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는 전체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보조사업으로 받는 돈이 35조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조사업이 5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7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12%가 훨씬 넘죠. 조정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큰 건을 일단 떼놓고 작은 걸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률이 아니면 시행령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바꿔줘야 말이죠. 제가 기재위에서 안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한 이 건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맞춰놓고 큰 것들은 작은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이거는 법률에 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고 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성은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론이나 추가 답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시간 범위 안에서 기회를 조금씩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영의화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계류가 된 상태니까 상황을 좀 더 봐야겠고요. 만일 이게 늦어지거나 지원 확대가 안 될 경우에는 당장 지자체들은 예산을 다른 데서 갖다가 쓰는 소위 돌려막기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사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홍환 의원님 그 부분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시청자 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게나 기업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분 예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2일까지 예산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예외관계가 조정돼서 예산이라는 게 수립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떤 분을 뺀다 어떤 분을 넣는다는 건 매우 어렵고요. 지방은 이제 그건 조금 더 자유롭긴 한데 지방도 최대한 이제 세금을 적게 걷는 것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재원이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떤 사업에 돈이 더 많이 늘었을 때 세가 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가 한 2,500억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증추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 서울시가 각 구가 무상 보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저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영양보육사업이 대통령께서 사실 1호 국약이라고 할 만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신다는 얘기고요. 최성은 센터장님 관련해서 무상 보육 지원 중단 시기 때마다 지난번에는 4월 대란설도 있었고 지금은 10월 대란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지자체들 입장에서 사실 다급해지면 그런 카드를 조금 압박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보자면 보육료 지원 사업은 법정 지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무 지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의지에 달려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하고 세수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 워낙에 보육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경기도는 이제 더 보육의 예산 덩치가 크지만은 국고 보조율이 50%가 되다 보니 조금 덜 나은데 서울시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까 서울시의 추가적인 소요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2013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미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편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분이 굉장히 더 늘어나게 보이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들이 사실은 이게 해목은 예를 들면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지자체들이 그런 동기가 그렇게 유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과 중앙의 신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무산보육이 중단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시민을 볼모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오늘 이제 무상 보육 중단으로 갈 수도 있는 사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야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야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지원을 받는데 당장 못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깐 뭐 정부며 또 지급하는 지자체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어느덧 왔습니다. 무상 보육비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서울시 갈등이 있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좀 해법들을 찾아야 될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환 회원님 예 사실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법이 통과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단순한 생각이군요. 단순합니다. 예산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통과를 통해서 올해 예산을 보장받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 국가가 만약에 돈을 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정도 합의하는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또 특별히 더 줄 수는 또 없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서울시 부정관이 너 더 줄게 이러면 다른데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국회에서 지난 정부가 총리나 정부 입장에서 증액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방비분을 2010년 수준으로 묻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의 반은 우리가 그럼 책임져주겠다. 정부가 반은 지방비대라. 대신에 그 반 늘어난 부분의 반은 국가가 아직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반응하고 쓰면 2014년 목적의 비 편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존해주는 형태 이 정도 형태가 아마 현재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제로서는 사실은 9월 국회 때 영양보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 조치로 이게 같이 병행될 것일수록 알겠습니다. 최성훈 센터장님도 마무리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올해의 추가부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공작임에서 인수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사실은 지방도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는 국가 재정이 지금 건전성이 지금 우려가 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국가도 지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조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방도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약간의 그 자구 노력 세출 구조조정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각각 토론 실제 시민들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에게는 아주 당면한 문제점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안됐고요. 관련돼서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된 이야기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책임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전망재정센터 최성은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